황희찬 선수 드리블 드리블! 한 명 제끼고 슛! 골입니다! 골이에요! 골! 제가 뭐라고 했을까? 황희찬 선수 골 넣었다고 했잖아요! 골이에요! 골이죠? 골이에요! 1, 2, 3, 2, 3 담복을 입고 마이크도 차고 하니까 정말 긴장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정말 해설위원으로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상을 당한 순간에는 좀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 같고요 힘들었지만 힘이 돼줄 수 있는 응원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! KBS 해설위원을 맡게 된 축구선수 이근호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같이 월드컴에 나가 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설위원으로나마 선수트랙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